정말 저희끼리도 말하는데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. 저희 계속 할 거예요. 저희가 이제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저희도 팬들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앨범을 좀 어설프게는 한 것 같지만 그래도 팬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더 할 거니까 지켜봐달라는 싱글 앨범도 냈었었고 같이 갓세븐으로 저희끼리 그동안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.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하고 폴라로이드를 한 명씩 하고 녹음하는 메이킹이라든지 팬들을 위해서 만들었죠. 그 앨범에 대한 에피소드는 우리가 아무래도 JYP에서 다 나가게 되면 해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았어요. 근데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닌데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보자. 일단 우리끼리 있는 곡을 막 모았어요. 야 이건 가사가 이래서 안 돼. 왜냐면 팬들에게 가장 적합한 해주고 싶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. 곡을 정했으니 녹음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. 회사 없이 저희끼리 돈 모아서 저희끼리 녹음 잡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진짜 한 건데 사실 그 전에 앨범 퀄리티보다는 조금 낫죠. 낫다고 생각해요. 근데 진짜 그냥 저희가 끝이 아니고 계속 쭉 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. 저희가 진심을 표현할 방법이 딱 그거 하나뿐이잖아요. 앨범 각자 이제 하다가 또 찾아오는 날이 올 거예요. 신인이에요. 누가 물어봤을 때만 아 이제 8년 됐어요? 그렇게 됐어요? 응? 네. 저라는 사람이 좀 알려져야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들으시니까 노래를 음악 앨범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. 지금은 이제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연기 한 게 넷플릭스에서 6월에 또 방영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챙겨봐주세요. 드라마 제목은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이고요. 시트콤이에요. 장르가.